강세장에서 센 종목은 매도 나온다고 아침에 겁먹고 막 팔면 안 돼요. 센 종목은 아침에 매도하면 안 되고 오후에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려면 아침에 사야 돼요. 이렇게 센 종목은. 자, 그럼 책에 보니까 트레이디스킨이 사실 16가지나 있는데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 그걸 다 여쭤볼 수 없고 딱 한두 가지 정도만 개인투자자가 좀 할 수 있는 것 그중에서요. 16가지를 해 놨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좌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 왜 이렇게 했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기초로 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닥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닥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만도가 물적 분야를 발표한다고 해서 만도 오늘 폭락했습니다. 오늘 지금 마이너스 10%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단 말이에요. 뭐 이럴 때 어떡하냐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아까 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뭔가 강력한 매도이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물적 분야라는 재료가 나왔잖아요. 재료가 나와서 그런 건데 제가 이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약간 취약금 피해갈 건 피해가 있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전 매매할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또 내리고 이런 경우에서도 있고 또 급락했다가 나는 매수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그런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책에 있나 아니면 강의 안에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매지원. 이런 이게 되게 웃긴 주식이에요. 주식을 보면요. 거래되는 걸 잘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요. 이렇게 옛날 보면 매수 신호가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음모가 주고 그냥 빠져버려. 또 매수 신호가 나온 것처럼 음모가 주고 빠져버리고 인도는 매수 신호 주는 것처럼 보이고 빠져버리고. 이거 되게 웃겨요. 안 맞는데요.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날 양복 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날 음모가 주고 이거는 확실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종목들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케이스별로 그리고 종목의 성향별로 또 약간 독특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 성향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6가지 정도를 책에다 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요. 제가 권해드린다면 10시 이전에 매매하는 거하고 오후 2시에 매매하는 거 이거는 꼭 익히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드려볼게요. 이제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가 아침에 확 밀려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아침 시작해서 저는 3분, 5분 봉을 보는데요. 이게 아침에 시작해서 떴는데 만약에 거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밀려버렸어. 이런 일봉으로 가는 종목이. 그럼 팔아야 됩니까? 아침에 막 매도가 나와. 그럼 팔아야 됩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왜요? 강한 종목이니까. 이따가 나중에 다시 올린다고요 얘네들. 잘 보시면 종목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마치 이게 아침부터 갭상승에서 막 뜨는 게 아니에요. 밀렸다가 다시 가고 밀렸다가 다시 가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봉이 큰 거예요. 만약에 밀렸다가 가지 않으면 이 봉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밀렸다 가기 때문에 이런 봉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센 종목은 매도 나온다고 아침에 겁먹고 팔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떠버린다고요. 그러면 내 것만 털릴. 소위 우리 털린다고 그러죠. 그래 놓고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나 팔았는데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센 종목 시작이 강하거나 센 종목은 아침에 매도하면 안 되고 오후에 매도해야 돼요. 반대로 센 종목들은 그러면 이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네. 언제 사야 될까요? 사는 건. 아침에 사야 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센 종목도 아침에는 매몰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오일동 평소 타고 올라가는 것들도 다 보면 전일 종가보다 마이너스 났어요. 얘는 갭상식에 딱 밀렸다 갖고 이것도 절 종가 마이너스 절 종가 마이너스 절 종가 마이너스 다 절 종가보다 이게 다 마이너스 나면서 간 거예요. 왜냐면 양봉은 절 종가가 위에 잖아요. 거기보다 아래로 이게 꼬리가 있거나 다르다는 거는 다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얘는 오늘 부하권 쪽까지 갔었네요. 오늘은요. 이 아래 꼬리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 아침에 일어난다고요. 아침에. 오늘 거 볼까요? 오늘 아침에 떴다가 살짝 부하권체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아침에 있지. 이 아래로 안 떨어진다고요. 애들이. 사려면 아침에 사야 돼요. 이렇게 센 종목은. 즉 강세 종목은 아침에 타이밍을 잡고 매수는, 매도는 오후에 잡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약세 시장이나 약세 종목을 해 볼게요. 약세 종목은 요즘에 뭐 있나요? 되게 약한 게 뭐 있나요? 뭐 아까 그 봤던 엘지화학 볼까요? 엘지화학 갖고 계신 분 되게 많은데. 되게 딱. 그보다 이게 더 약하니까 지금요. 이래요.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여기라도 이 구간을 볼게요.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날 요구소 시작해서 올랐다가 밀렸죠. 이날 이날 시작해서 밀렸다가 요만큼 반동 줬고. 이날 플러스 시작해서 밀렸고. 밀렸다가 오른 척하다 밀렸고. 또 요구소 시작해서 있다가 밀렸고. 이런 식이잖아요. 시작해서 플러스 났다가 밀렸고 이러잖아요. 아까 그 말에 반대예요. 이건 뭐냐면 꼭 오르다가 밀려요. 약세 종목은 오르다가 밀린다고요. 얘들도 그냥 막 빠지는 게 아니고 오르다가 밀린다고요. 오르다가 밀리는데 그 오르다가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이. 만약에 아침에 일어난다고요. 아침에. 이게 오후에 일어나면 이렇게 엄보가 안 나요. 오후에 일어나면. 이게 아침에 올랐다가 밀린다고요. 아침에 올릴 때 사면 안 되겠네요? 사면 안 되고 팔아야죠. 그래서 약세 종목은 아까 강세 종목은 뭐라고. 오늘 너무 진짜 개인 교습하는 것 같아요. 강세 종목은 사는 건 아니죠. 아침에 사고 파는 건 오후에 있죠. 얘는 거꾸로죠. 이걸 가만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는 파는 건 아침에 올라오면 빨리 팔아야 되고 사면 안 되죠. 언제 사야 돼요? 끝까지 보고 있다가 끝까지 보고 있다가 오후까지 다 확인하고 사야죠. 그렇게 타이밍이 달라요. 종목보다 다르고. 그래서 아침에 10시 이전에 매매하는 것하고 2시에 매매하는 것에 종목별로 다 성향이 다르고 그 특징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건 하나 좋은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16가지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보면서 지수 ETF 거래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의 주봉을 보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박 부장이 그래도 시장을 좀 볼 줄 아는데 저 친구가 지금 얘기를 하기를 올랐다가 조정보이고 올랐다가 조정보이고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 저렇게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 시장 뜬대. 그러니까 코스피 레버리지 사가지고 ETF 사가지고 있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시면 그렇게 거래하면 안 된다고요. 얘가 매스 신호 나올 때 사라는 얘기예요. 얘가 매스 신호 나올 때 사고. 이때 우리 여기서 여기서 이거 2200에서 2400에서 소위 그 임버스 레버리지 사가지고 복버스 사가지고 엄청 손해보고 있다면서요. 개인 주자들이요. 그렇죠. 매도 신호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이제 ETF 지수 ETF 거래를 하시던 지수 거래를 할 때도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데 뭐 가지고 하시냐면 이 지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보고 장중에 거래를 하든지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일단 이거는 다 이제 여태까지 쭉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선물 차트가 따로 있거든요. 보시면 오늘은 선물로 시간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도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라서 왜곡 현상이 있는데 선물을 지금 6월물이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은 사실은 6월물로 보는 게 아니고 다음 월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9월물로. 9월물로. 6월물이 이제 오늘 끝나기 때문에 9월물로 봐야 되거든요. 아까 그때 매도 나온 게 지금 지수가 떨어진 게 이 9월물이 밀리네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은 6월물하고 9월물하고 이게 갭이 있어요. 같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9월물로 보는 건데요.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세요. 하루의 흐름을 보면 이거 지금 1분으로 돼서 일어내요. 3분 이렇게 보면. 아침에 시작을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이 추세라는 게 이 선물도 똑같이 분봉이지만 추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빠질 때 여기 빠질 때 밑에 거래시름에서 빠지잖아요. 오늘은 만기라서 오늘은 그렇게 거래하시면 안 되고요. 만기가 아닌 주 있죠. 그럴 때는 이게 은봉을 내면서 오후 되니까 지금 벌써 몇 시에요. 2시가 넘었는데 2시가 넘었는데 오후 들으면서 거래시름에서 은봉이 나네. 이게 뭐예요? 이거 오늘 사면 안 돼요. 주식을. ETF를 오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까지는 있어 봐야 돼요.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밀리지 않고 세게 끝났어. 그러면 내일도 오르겠지? 단기 거래자들도 그렇고 또는 세게 끝났어. 그러면 오늘 거래가 얼마나 시르면서 세게 끝났나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본봉과 그리고 물론 외국인들 거래 누가 샀나 팔았나 이런 것들 좀 보거든요. 누가 샀나 판나 보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업종의 현재 차트에서 거래가 얼마큼 늘어났나 저렸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면요. 아까 제가 개별 종목에 카카오나 삼성자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지수는 훨씬 쉬워요. 그 판단이. 왜 쉬울까요 여러분? 개별 종목은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만도 보여드렸죠. 잘 가다가 이상한 변수가 나와서 확 빠지고 막 이랬나 말이에요. 근데 지상은 안 그래요. 시장 그 많은 주식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수가 완전히 옛날에 9.11 테러 사건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주식은 워낙 갑자기 폭탄 맞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선물과 수급과 몇 가지를 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황을 어떻게 하죠? 저도 매일 시험방송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우리 시황을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금리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고 테이퍼런 얘기하고 옐런 장관 얘기하고 파울런 장관 얘기하고 전 세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잡하다. 또는 저는 심지어 안 내도 될 것 같은 생각이죠. 이것만 보는 거야 그냥. 얘에서 신호를 주냐 안 주냐만 보는 거죠. 이게 시장이니까. 그 신호에 따라서 ETF 매매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주식 매매 중에 제일 쉬운 매매고 제일 쉬운 매매고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매매 판단의 시그널을 보면서 그러면서 ETF 거래하는 거는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은 현재 시장 및 향후 전망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기초 분석으로 계속 말씀 드렸으니까 일단 기초 분석으로는 위로 있습니다. 이건 위로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더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에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저는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정말 이론도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고요.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시장 볼 때 가장 이걸 항상 얘기 드리는 거니까. 중요하게 보는 거는 당연히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봐야 돼요.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도 차트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되게 웃기지만요. 얘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2월서부터 4월까지 다 오르고 4월 이후로 이렇게 갔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 순간하고 이 순간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보여드릴까요. 거짓말 안 해드릴까요. 2월에서 4월.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2월에서 4월에 있는 여기에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국채수익률이 올라가는 동안 빠졌다가 걔가 내려가는 동안 이렇게 올랐다고요. 또 또 하나를 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HTC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CM이 선분해 있나요. 갑자기 또 이거 맨날 보던 건데 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달러 데서. 달러 데서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것도 봐야 되니까요. 세계환율에 달러 원 이렇게 볼게요. 달러 데서 보겠습니다. 그냥 정말 심플해요. 저 그냥 저 이거 한번 밀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 달러 데서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졌죠. 이건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 약세. 그럼 우리는 워낙 강세 올라갔겠죠. 이 구간 동안에요. 올해만 볼게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떨어졌죠. 여기서만 볼게요. 그러면 11월 12월 기억해 두세요. 여기 지금 이 구간 동안은 얘가 내려갔죠.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된 구간이 있어요. 1월서부터. 4월. 1월서부터 4월까지 이렇게 강세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지수 가볼게요. 11월서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11월서부터 보면요. 보세요. 여기 11월이죠. 우리나라 11월에서 12월까지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1월에서 4월까지 빠졌죠.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 3월 약세 차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오르고. 그거의 역방향이에요. 그게 역방향이거든요. 왜 이런 역방향이 생기는 거냐면요. 다시 가면은. 이건 달러인데 쓰고. 얘 반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원이죠. 우리 원은 떨어지는 게 강세에요. 12월서부터 11월 여기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워낙 강세잖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강세 구간이고. 워낙 약세 구간이 됐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워낙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환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수급상으로 좋은 거예요. 수급상으로.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기는 하더라도 아까 10년 만에 국제수익률하고 달러스만 봐도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가 이것만 해도 딱 나와요. 이것만 해도 그냥. 얘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지금 길적 분석하고 있잖아요. 길적 분석에서도 얘도 흐름이 있어요. 마구잡이로 움직이지 않아요. 얘 흐름이 있어요. 얘가 지금 제가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 얘 주봉도 보고 이렇게 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요. 얘들이 큰 흐름이 있는데 이게 중대한 어떤 위기가 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그랬고 이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팬데믹 갈 때 100일 위의 사람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안정화되니까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체가 이 자체가 현재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달러가 강하게 가는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당분간은 하반기에 곧바로 갈 거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이 모양을 봐서는요. 그러면 하반기 시장은 좋을 것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보면은. 근데 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느냐. 지금 현재 미국은 EQ의 GDP 성장률이 피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난번에 요즘 시험 방송하면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요즘 테이퍼링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테이퍼링 걱정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유로존에 1분기 GDP 성장 역성장 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3% 역성장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IMF하고 월드뱅크에서 유로존에 이번에 GDP 성장률을 4.2%를 보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분기에 역성장이야. 갑자기 2분기에 막 엄청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좋아질 것 같고 역성장에서 플러스가 날 것 같고 그런데 전체가 연간으로 4.2%가 날려면 유로존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반기에 3분기 4분기가 엄청나게 높아야 되죠. 그렇죠. 유로존이 얘네는 19개국에 전체가 됐기 때문에 독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좋아요. 그런데 나머지 애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전체를 합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3분기 4분기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좋지 않았던 나머지 부실 국가들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렇게 낼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백신 보급 때문에 그래요. 백신 보급이 먼저 되는 국가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기 피크를 먼저 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백신 보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우리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 있지만 부국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약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번에 3Q, 4Q에 피크를 친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에요. 그런 근거들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이번 2Q를 지나고 3Q, 4Q로 가면서 특히 3Q 한 말 정도 9월, 10월 되면서 우리 시장은 위로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훨씬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있어 보이십니다. 3Q, 4Q 섭련 아니요. 괜히 얘기했네요. 박사님이라 부를 뻔했어요. 괜히 얘기했네요. 박병찬 박사님. 아무튼 차트에 노가 있으니까 오늘 차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있다 하더라도요. 2013년에서 14년 가는 동안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2014년도에 테이프링 실시했거든요 그 사이에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미국의 나스닥은 4% 빠졌다 올랐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론은 많이 올랐어요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잠깐 시간도 됐지만 해외차트에서 나스닥에 가서 2013년 14년 가볼게요 테이퍼링 하던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 여기거든요 5월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6월에 되게 작아 보이죠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1.5% 갔다가 그 다음 달에 오르고 그 다음 달에 또 빠지고 이런 변동성을 줬어요 그랬지만 결국은 올랐죠 그리고 테이퍼링 하는 2014년도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거든요 테이퍼링 자체가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옐런 장거도 얘기하고 황우리장거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에너지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갈게요 코스피에 2014년도로 가보면요 우리 시장은 빡소권에 있었어요 잘 보시면 2013, 2014, 2015년 빡소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13년 5월에 발표했다고 그랬죠 6월에 마이너스 11%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이퍼링이 무수하긴 하는군요 급락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원인시했어요 어휘보다 더 많이 올랐죠 연말에 그랬다가 또 테이퍼링 실시하면서 또 빠졌다가 그래서 또 원인시했죠 어떻게 테이퍼링을 보시면 되냐면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라기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하반기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예 각오를 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이제 우리 550만 명분이 갖고 있는데 아까 그 변동성 보셨죠 그 변동성이 생기면서 얘가 밑으로 밀려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왜 하냐 지금 지금도 신경질러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대응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일 이게 이 밑으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론적 측면에서 그리고 가치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럼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시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티풀이 지금 12.5배인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럼 멀티풀이 11배 뿐이 안 된다고요 7만 5천원 가면 11배 이 밑으로 떨어지면 10배 뿐이 안 돼요 그러면 싸지는 거예요 싸진다고요 파는 게 아니고 사야 된다고요 그렇게 아예 시황과 내 종목의 관리를 나는 어떻게 할 거지 시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지라는 자신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상 안 봐도 돼요 주식 내 주식 매일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판단하고 가끔 나나 이제 저희나 이렇게 이런 방송 유튜브 방송만 보시고 그 정도 판단하셔도 충분히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매매 기술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방송을 이렇게 하고 이랬던 거 저는 2000년부터 시황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했던 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증권사 안에 제가 있는데 증권사 안에 거래 메커니즘이나 증권사 안에 머니게임이라고 그러고 타이밍의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주식 시장을 잘 모르시고 주가가 어떻게 옵니다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 좀 한계의 느낌이다 왜요? 저보다 더 현명한 분들이 많아서 많이 현명하세요 현명하시고 판단도 잘하시고 저보다 더 종목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진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아직도 주식을 사면 맨날 걱정이신 분 있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아니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이런 갈등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책 보시면 그냥 명확하게 답이 나오실 거고요 책 광고 하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 하기 싫지만 근데 그 용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리고 좀 편하게 주식을 좀 하고 단순화시켜서 편하게 하시면 오히려 수익률에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 사고 사자마자 그날부터 불안하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주식 때문에 병원 얻으신 분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차트에 움직인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주식은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작가님 생각해보세요 주식은 재테크고 내가 지금 있는 거에서 좀 더 좀 더 은행이자도 안 나오니까 좀 더 하려고 해서 하는 건데 돈을 벌던 아무도 그걸 떠나서 내가 몸이 아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를 단순화시키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매매 원칙을 단순화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교보증관의 박평생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 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간점입니다 나만의 간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간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간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